정면의 장남의 모습 정면 아래쪽으로 봐주시고요 오늘 멋진 숨수를 보셨습니다 정면 윗쪽 자 이번엔 어떤 변신을 보여주실지 왼쪽부터 하지만 오늘 제작복후에서 또 다시 우아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수경씨가 만들어내도록 막내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개봉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수경씨입니다 정면 위쪽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고 있는 배우입니다 정가람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화 속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만덕 박만덕 아버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씨 김남계씨 엄지원씨 이수경씨 정가람씨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재영씨 정재영씨 왼쪽으로 조금만 더 봐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가까이 다들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람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을 먼저 꽃과정 꽃과정 잘 어울리는 정면 같이 합니까 하지만 향이 나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네 이번에는 정재영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지원씨인가요? 꽃을 꼽고 계신가요? 역시 김유원가족입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을 자유자재로 좀 코디해주셔도 좋습니다 아 본분은 닿나요? 자 그리고 우리 이순영씨와 가람씨도 선풋의 크로스를 좀 한번 네 좋고요 우리 아버님과 둘째 아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독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꽃을 들고 네 감독님 좀 가까이 서주셔서 바람씨 역시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좀비 비즈니스 김요한 가족 파이팅 네 포밋버스터 김요한 가족의 감독님과 배우들이셨습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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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